Q. 마리오 카트 2탄 안녕하세요 부지들 과연 준비 됐나? 준비됐나요? 과연 마리오 카트의 과연 과연 배가 왔다 자 이제 마리오 카트 2탄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와이엇 형이 하기로 했었는데 또 연습하면서 컨디션이 조금 안좋아진 대로 또 형도 퇴근을 하고 또 대신에 비션맨이 왔습니다! 저 어떠신가요? 저 방금 연습했잖아요 어때요? 일단은 마리오 파트를 잘 못하는데 조답도 잘 모르는데 일단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영광이고요 영광이라고요? 제가 여기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늘 그 우리랑 싸우는 가이로 아니고 그 저희가 이제 사랑하는 가이로 퓨즈들이랑 싸움도 아시죠? 그 전에 공과사를 구분했기 때문에 경기는 또 경기기 때문에 또 굉장히 경기에 집중하겠는데 제가 또 아까 해봤는데 저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잘하는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퓨즈들이랑 한번 달려보고 어떨지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번 알던 승진이 형이 있는데 저 오늘 어떠신가요? 사실 또 제가 연습을 하고 또 퓨즈랑 하게 되면은 또 실력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이제 퓨즈에게 개인적으로 좀 핸디캡을 드렸어요 아 그 말 즉슨 퓨즈가 못한다는 아니 그런게 아니라 이제 나까지 잘해버리면은 사실 여기 두 분이 굉장히 잘하시고 나까지 잘해버리면은 이제 우리 온앤오프를 이기고 싶은 퓨즈들에게 자연스러운 이김을 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뭔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거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실력을 하향시킴으로써 퓨즈에게 이길 확률을 밸런스 맞춰준다 상황에 따른 밸런스 컨트롤 보여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진짜 제일 궁금하신 온앤오프 대 퓨즈 마리아 카트인데 퓨즈는 아직 우리가 어떻게 싸울지 몰라요 저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룰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뭐 이렇게 이 순서대로 1 2 3 4가 있고 저희는 오늘 릴레이 마리아 카트로 대결을 하겠습니다 아아 저희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는 이따가 순서를 정할건데 제가 만약에 첫번째에요 첫번째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바나나를 밟았어요 그러면은 단사랑한테 가는거에요 이 희진이 형이 하다가 번개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 쇳맨한테 간거에요 이 쇳맨이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순중히 가는거에요 네 만약에 또 고백이 맞았다 그러면 다시 저한테 돌아온거에요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 그런식으로 해서 조금 뭐랄까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한거 같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는 마리아 카트로 또 대결을 하겠습니다 근데 1등 상품이 있나요? 1등 상품 없습니다 1등 상품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게임이 12명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1명 있으니까 11명의 퓨즈들과 함께 할거구요 그리고 총 6레이스 총 점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1등 했다고 이긴게 아니에요 오 제가 아까 간식 준비했으니까요 드시면서 또 원래 뭐든지 가장 잘할 때가 뭔지 아시니까? 별로 안해봤는데 음 왜냐면 좀 괜히 이제 어 몇가지 정보를 들으면 못해져요 자 저희가 릴레이 마리아 카트 어떻게 할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젤이 조금 앉아 젤이 다 이 때죠 맞아요 그르르르 근데 이게 또 그 2초안에 누르는 것도 안에서 2초안에 어떻게 누르냐면 아 제가 여기서 지금 퓨즈왕에 실력이 Ko-K-E-R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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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흠 이제 사고 에 대한 회복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순이라서 공격당할 일이 없어서 혼자 다 해야 되요. 제가 제대로 할게요. 어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 이대로 끝나겠다 무기 한 번 해주고 피했죠 아이템 잘 먹으세요 겁먹을게요 아무도 없어 아니야 거기 아니야 한 명 잡을 수 있어요 한 명 잡을 수 있어요 앞에 한 명 있어요 재미없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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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냄새가 좋아 엄지를 줘야 내가 몸줄 어! 여기 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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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다 야 11등이 뭐냐 31점까지 괜찮아 잘했어 보셨어요 하는 거 자 케이프트 바꾸자 아 이게 제일 빨라 색깔 뭐 고를까요? 오늘은 분홍색 어때?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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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을 좀 바꾸자 멋있는데 이게 제일 빨라 눈도 자 1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순서 정하자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 첫 번째로 가자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사람 2점 2점 2점에 가자 2점에 첫 번째 자 두 번째 스타드 포스터로 잘해 그럼 두 번째 효진이 형 세 번째 아니 아니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딱 보고 보면서 댓글 세 번째 제가 가겠습니다 어? 귀엽네 다들 민균이가 썼어요 네 번째는 안 돼요 첫 번째 코스는 똑딱시개 아 다 0점이네요 똑딱시개 이게 정보를 알 수 없구만 자 오늘 파인트 해볼까? 자 세에드 Fernández 라이트 톤 2초에 2티온 이 대자마자 누르면 안 돼 이 대자마자 누르면 안 돼 이 이 단 이 딱 이 공이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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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옹 같은 곳에 오오오오오오옹 자 휴신이 형 됐습니다 휴신이 형 1등입니다. 1등입니다. 왜요? 퓨즈 이렇게 하면 저를 이길 수 없어요. 나도 잘. 아직 안 했잖아. 이길 수 없어. 내가 왜 그런 마지막인지 알아요? 주인공이니까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냐. 퓨즈. 너무 늦어. 조금. 지금. 이 정도면 나도 솔직히 해볼 만한데. 나도 솔직히.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저집 퓨즈를 위해서. 저 아예 연습을 안 했어요. 지금 조작법도 잘 모릅니다. 효진이가 카트를 잘해서 그런지 인코스는 제가 봤을 때 유튜브가 잘 탑니다. 제이어스쿤 제이어스쿤 누구세요? 승진이 왔습니다 저 일부러 줄라고 원래 여기서 우리가 너무 앞장서면 우와 뭐야 뭐야 1등을 줘도 3등을 만졌어 아니 안 받은 거에요 첫 번째 3등입니다 얼굴 빨개진다 자 퓨즈들 봤죠 우리가 이렇게 효진이 형이 잘한다고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그 아이디가 제이어스짱 그분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그니까 딱 아는 거지 그 P가 있는 거야 제이어스 그러니까 제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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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 번째 왼쪽 코인 다 먹어 4개 아 그럼 퓨즈도 먹을 거 같은데 이거만 해서 4개 다 먹어 4개 오오오오오 왜? 한 개도 먹는 게 중요해요 한 개도 줘요 나이스 여기서 미안한데 아니 근데 공격 받을 게 없는데 퓨즈 뒤로와서 뒤로와서 2천명 공격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퓨즈 1명 집어서 퓨즈 1명 집어서 열차 왔어요 휴지로amiento 한 개도 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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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한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 파는게 과학적으로 아 또 파인 또 파인 아까 제이어스장님께서 길막으시더라구요. 잊어졌네. 모르겠지만! 옆에 데크 있어. 누구부터지? 처음부터는 미션맨. 확실히 스타트를 잘해? 혹시 스타트 담당인가요? 타이밍! 아 아이스크림! 퓨즈들은 너무 잘해서 문젠 듯! 퓨즈! 우리 지금 봐주는 생각은 안하나 봐요? 우리가 전력을 다하면 퓨즈 캐릭터 오버요 자 우리도 공연적으로 퓨즈를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여기서 잡을게요 자 가셀 준비할게요 가셀 준비할게요 5등인 퓨즈 4등인 퓨즈 여기서 다 잡을게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당하네 반응 준비하고 있어요 오케이 가 3등인 퓨즈 2개속 가자 2개속 가자 두 개속 가자 1등 좀 해주셔야겠네 옳 ó.. 오른쪽 오른쪽 조심조심해 으아아아아아 으아 자.. naught haven지도 몰랐어 와... 뒤에 와요 뒤에 와요 조심하세요 와, 이렇게 뒤에 있어요 뒤에 아 이거 이 샨벨x2 으아아아아아 끝났어 끝났어 아 uz 어 으뜸인가 세븐이네요. 너부터 해. 너부터 해. 와 지금 1등이라 17점 차이가. 순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순이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갔어 우리? 아까 3등이 있나? 어! 우리 또 틈면됐어. 대박. 우리가 오! 틈면됐어. 솔직히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핸디캡으로도 지금 이제 상위 코너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가자! 파이팅! 1등 한번 하자. 1등 한번 하자. 1등 가자. 힘 먹어보자. 가자. 집중 집중! 다 맞춰! 다 맞춰! 왜 없어! 그게 공격하는 거야! 그래 승리보다 중요한 건 뭐다? 공격이다. 이 게임이 미안해 이런 건 없어요. 가자. 이건 경기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어. 여기서 써주고. 여기서 드리프트. 너무 늦었어. 미리 써서야 돼서. 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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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션맨 한 대 쳐줄 사람! 이션맨! 이션맨 맞춰줄 사람! 이션맨 맞춰줄 사람 구해요 퓨즈. 이션맨 맞춰줄 사람 구해요 퓨즈. 이션맨 지금 파티지 마셔요. 의사장은 괜찮았어. 최선을 다했어. 유진이 형 왔습니다. 포! 난 수, 수, 수. 됐어! 됐어! 빅데올! 빅데올! 어려운 와이엇시다 아이디 이선맨님 6등 6점이야 알겠습니다 인정하세요 저분 진짜 이선맨님인거 아니야? 인정하세요 우리 많이 올라왔어요 1등 시켜줄게 뭐야 유투 에이스 아이쿠맨 아이쿠맨 유투 에이스 유투 에이스 조금 미리 꺾을 수 있잖아 유샨 공격해줄 아주 나이스 유샨맨 잘했습니다 이제 커브기만 살짝 빨리 꺾고 유투 에이스 유투 에이스 야 이거 핀볼이네 핀볼 뭐야 뭐야 어디야 길 어디야 꼴등이야 꼴등 충분해 충분해 자axis 중심을 좋아합니다 유투 에이스 아이쿠맨 저의 rabin 이제 유토 마지막으로 유토다 괜찮아 유토 보여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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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 뭐야 뭐야 잘한다 아아 야 이 정도면 순위 밀리려 아아 이샷!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에이! 아니 가스 다스 다스 이게 줄 때 줄 때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근데 기난다 오케이 자 4점 줄 때 이렇게 주면 안 돼 내가 불러야 돼잖아 이렇게 주시라고 A를 눌러두고 줘 맞아 A를 눌러면서 돼 개주처럼 이렇게 줘야 된다고 걸릴 것 같으면 이미 약간 넘어가야 돼 A 바로 준비 이제 마지막 레이스입니다 저분 왕관 왕자를 지키시네 제가 왕관 썼어 랩 걸린 척하고 퇴장시키자 자 파이널 레이스입니다 자 파이널 레이스입니다 진심 차이가 너무 난다 1등 1등 한번 가보자 그래 여기서 다음 지금이죠 부드럽게 오케이 잘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점프 오 이션네 뭐야 드리프 좋아졌어 맞네 아이구야 좋 represent 여러분들 반 cross pad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을 때 そ으면 발 뻗 오 발평했다 퓨즈 밟았어 지금 퓨즈 밟았어 지금 퓨즈 밟았어 퓨즈 뭐냐 안되지 퓨즈 퓨즈 조심해요 제가 혼냅니다 빨리 번개 쏴주세요 나하게 조심해 여기서 놀아 유토 유uri cog 아유 Só 흠쇠 보여주려다가 A만 눌러라 멈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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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것도 전략이 되었는데 괜찮았어요 아 재밌다 이거 이 Tube 님 이선맨 꼴찌구요 좀 살짝 쉴까요? 얘기하는 토크타임으로 가자 3분 더 쉬겠습니다